멘토라는 이름으로 약 70명 가량의 졸업생들이 있어요. 제가 고등학교 진작에 있었으면 여기 몇백 명의 멘토가 있었을 거 같아요. 그래서 법대를 가려는 애는 지금 저희 반에 법대를 가려는 애가 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한대 법대 간 김지선이하고 멘토를 시켰어요. 니가의 멘토예라. 그리고 채널을 가려는 애가 저희 반에 없고 7만의 김재량이라는 녀석하고 윤수란 애가 채널에 가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돈영이라고 졸업하네. 그 녀석한테 야 너 애 둘 책임지고 멘토해. 대학 보내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아직까지 7,80명밖에 안 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계속 쭉 있다면 이 아이들과 재학생들과 평생 일대일 네트워킹이 가능하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끝에.